안녕하세요. PGE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골프에 미치다가 아니라 싱글에 미치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곳 한국 같습니까? 이곳이 바로 제가 어디 동네 프로입니까? 라스베가스 동네 프로. 그리고 저희 바로 집 옆에 있는 팜밸리 골프코스입니다. 이곳은요. 선시티라는 좀 리타이어 하신 분들, 은퇴 하신 분들이 쭉 모여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조용하게 골프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홈코스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또 주기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싱글에 미쳐보는 시간. 우리 그 필드에 미치는 시간은요. 제가 박세영 프로라든지 다른 프로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재미를 드렸다면 이 싱글에 미치다는 정말 코스에서 어떠한 플레이 전략으로서 플레이를 했을 때 스코어를 줄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싱글의 꿈을 키울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드리기 위한, 그 팁을 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레슨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드라이버 아이언 시리즈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전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싱글에 미쳐보는 시간. 싱글에 미치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첫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팡벨리 골프클럽 첫 번째 홀에 와 있습니다. 일본으로는요. 528야드 비교적 짧은 파5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될 건 뭐냐면 싱글을 치는 거지. 정말 타이거 우주 같이 멀리 치고 로리 맥길로이 같이 피니쉬를 끝까지 잡고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싱글이라는 싱글 디지트 핸디캐퍼라고도 하는데 한 우리나라에서는 79타, 미국에서는 81타까지도 싱글 디지트 핸디캐퍼 아니면 싱글 골퍼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병호 프로가 굉장히 겁쟁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은 프로로서 여러분들께 싱글에 미치는 시간. 싱글을 가서 미쳐보는 그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레슨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도그레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벙커가 있고 우측에도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벙커는 220야드 정도 치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200m 정도 치면 들어가고요. 우측에 있는 벙커는 한 160m 정도 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구질이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구질이 페이든지 아니면 드로운지. 그런데 우리 골프에 미치다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구질이에요? 당연히 옥스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 구질을 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로우를 쳤을 때 거리가 200m 이상 나가면 왼쪽에 있는 벙커에 잡힐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측편으로 더 봐야 되는데 우측편에 장애물을 먼저 측정을 딱 했더니 나무가 쫙 늘어서 있는데 그 나무가 별로 티샷에 영향을 주는 그런 높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 좋아 좋아 그럼 우측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샷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린 드로우를 칠 거니까 왼쪽에 있는 티박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는 게 공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꼽고 나서 아 맞아 나는 공을 저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돼. 옥스윙은 그런 스윙이 아니에요. 저한테 답글 달린 내용을 보면 왜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필드 나가면 우측으로 밀리는지 모르겠대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측을 보고 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분명히 제가 보내고자 하는 곳은 벙커와 벙커 사이에 페어웨이예요. 그런데 옥스윙은 페어웨이 말고 우측에 1시 또는 2시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곳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로 서야 돼요? 아 페어웨이 가운데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가운데로 정렬은 하되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면 우측을 에임하는 형태로 스윙이 바뀌니까 그쪽으로 공은 출발을 하게 되고 당연히 볼이 바깥쪽에 놓여서 돌아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옥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올에 아무리 짧은 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미들스윙만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미들스윙 우리 미들스윙에 대해서 드라이버 편에서 또는 아이언 편에서 다 보셨죠? 스몰 스윙이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드는 가슴까지만 들어서 샷을 하는 그런 부드러운 스윙을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글쎄요. 이제 예전에 좀 동네 시합을 다닐 때는 루틴도 막 있고 그랬는데 동네 프로가 된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셔야죠. 제가 무슨 연습수윙을 하고 있어서 어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샷을 이제 해볼 텐데요. 전에 그 동네에서 시합을 다닐 때는 별 진짜 무슨 PGA 투어 있는 것처럼 막 폼도 재고 그랬는데 이게 동네 프로잖아요. 그래서 루틴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여러분들께는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빼고 어깨가 돌았는지 체크 바깥으로 그 느낌대로 쳐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을 떨어뜨리고 싶은 곳은 페어웨이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 조주는 가운데 그리고 옥스윙은 안쪽으로 빼서 굉장히 잘 날아갔죠? 좋습니다. 지금 페어웨이 조금 지나서 에일어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세컨 샷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라이만 좋으면 투어 공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티샷이 좌측에 있는 언덕 쪽으로 가서 좀 아마 에일어프 쯤에 들어간다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밀어내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528야드에서 지금 남은 게 198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30 정도가 남은 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330이면 300m인데 이곳은 굉장히 건조하고 고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곳보다는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제가 엄청 정터전가?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옥스윙을 한 다음부터 거리가 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198정도인데 핀은 이제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버나이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FF247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온오프 포지드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갖다 놓은 클럽인데 여기에서 플레이를 하죠. 여기서도 고민이 많아요. 뭐 뒷바람이고 어떻게 보니까 왕쪽에 뭐가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싱글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공략을 해라. 가령 지금 핀은 뭐 지금 잘 보이고 있지만 핀이 왼쪽에 있는 벙커 뒤쪽에 꽂혀있다.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핀 쪽으로 그 금방으로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친다면 행여 안 올라가더라도 어프로치 했을 때 파트 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제가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라스베가스 기역이 잔디가 상당히 많이 눌려있어요. 거의 바닥이 거의 뭐 맨바닥 비슷하게 잔디는 있지만 그래서 정확한 양잔디에 어우 나 양잔디 너무 싫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지형에 익숙하니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핀 앞쪽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핀 쪽으로 저는 어드레스를 할 거고요. 셋업을 하고 우측에 있는 전봇대 한 10미터 정도 우측으로 공이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올라가더라도 어프로치를 하는데 라이를 좋은 데 갖다 두겠다. 그런 후보 계획도 반드시 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연습 스윙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휘둘렀는데 바닥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 그럼 백발백중 탑불입니다. 연습 스윙은 실제 스윙의 리허설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인 상태에서 진지하게 외로서 막 이렇게 찍히면 오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스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저는 아이언이기 때문에 긁어치기 4,5,6에서 긁어치기 4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풀 스윙이 아니라 짧아도 좋으니까 미들 스윙 미들 스윙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어깨가 상당히 핀보다 왼쪽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레슨에서 보셨을 거고 오 그린에 아우 거의 피니치까지 다 갔는데 그린 엣지에 지금 딱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퍼팅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좀 공격적이면 치핀 이글도 시도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곳에 갔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피니에서부터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거리에 엣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가 굉장히 좋아요. 라이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사실은 어프로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라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퍼터로 충분히 밀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퍼터와 제 샌드위지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격적인 선수들은 여기에서 칩샷이 인을 시키기 위한 칩샷 공략을 하는 게 더 자신 있는 선수들은 여기에서 제가 공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일단 빼놓고요. 여기에서 거의 로프트를 세우죠. 본인이 좋아하는 웨지를 피칭웨지를 써도 되고 구번을 써도 되는데 선수마다 한 웨지로 여러 가지 로프트를 쓰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클럽을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웨지로 여러 가지 로프트를 쓰는 그런 타입의 골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프트를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프로치를 할 때 뒤로 쭉 빼면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만나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옥스윙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옥스윙을 보면 바로 인사이드로 빠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두 가지 그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주제가 뭐예요 싱글의 미치다 잖아요 그런데 싱글을 하려면 실수를 최소화 시키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린 아니고 여기 프린지 니까 그냥 와가지고 웨지 잡아가지고 덜컥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웨지를 쓴다고 하면 요정도 요정도의 잔디가 좀 있다면 웨지를 충분히 써도 되죠 왜냐면 포팅 보다는 웨지가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고 그 다음 구르게 하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100% 퍼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약하는 포인트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앞쪽에 있는 공은 제가 퍼터로 공약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프린지 말고 에이컷 정도에 들어와 있는 아니면 페이웨이 올라와 있는 정도의 공이라면 여기에서 클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데 뒤로 뺐다가 덜컥 하는 경우도 있고 어프로치를 가장 잘하는 건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경사는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10m 정도는 뭐 7시 방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공식은 일단 나중에 제가 어프로치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공격적으로 이글 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2m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말 제가 잘 붙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퍼팅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립니다 퍼팅을 했을 때 거의 같은 위치죠? 여기에서는 장애물이 그렇게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든 붙여보겠다 그러면 쭉 가서 쭉 쳤어요 그러면 웨지하고 퍼팅의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웨지를 했더니 뭔가 공격적인 의도가 들어가 보니까 확 2m가 지나갔고 심지어 저거 내리막 퍼팅이 남았어요 저거 버디 퍼팅이 아니라 파할할 수도 있고요 보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글샷을 퍼터로 시도를 했고 바짝 옆에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볍게 탭힌 버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골프는 일단 싱글에 미치려면 최고로 겁쟁이가 돼야 되고 최고로 안전한 게 뭐고 어떻게든 장애물 쪽에서 비켜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나방 전법을 씁니다 어떻게? 무조건 그게 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띵 여러분의 골프는 쉽게 망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교훈은 파파이볼에서 공략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공략을 한다 그런 거지만 상황 상황에 맞게끔 레슨을 드릴 텐데요 무조건 안전한 포인트 그리고 투온 거리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난 투온 돼! 하다가 장애물에 들어가면 그건 남들이 쓰리온 공략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코스 불안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오늘 같은 공략이 아니라 서드샷으로 온그린을 노리고 투포팅 작전 또는 원포팅 작전으로 플레이를 해야 파파이브에서 스코어를 지키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필드에 미치다 그 첫 번째 시간 파파이브 공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라스베가스 판벨리 골프클럽 제 홈코스 1번홀 528야드 파파이브홀 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철흑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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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